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입으로 똥을 뱉어가지고 자기 아들내미 이혼시키는 그런 할머니 한 분 데리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며느리가 살 빼고 예뻐지니까 바람날까봐 단속 좀 해라! 이러면서 하다가다가는 시모 할머니 나 이혼한다 원제 살 빼니까 니 마누라 바람 안나게 조심해야겠다! 라는 시부모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그리고 결혼 10년차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아내입니다 참고로 저희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는데요 딩크는 아니고 난인 부부에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회사 회식 사진 때문에 시어머니가 정신 100만년 나간 미친 소리를 했고 또 이 일로 인해 당연히 싸움이 나서 말이죠 참고로 이게 남편하고 싸운 건지 시부모하고 싸운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 정황상 시부모와 싸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갈게요 그러니까 며칠 전 우연히 회사 회식 단체 사진을 보고는 아니 여기에 남자가 왜 이렇게 많냐 야가 살을 열심히 빼더니 밥 안 피우려고 그랬나 보다 단단히 단속해라 아니 그냥 이참에 회사 그냥 관두게 하고 어떻게든 빨리 아이를 가져라 그 외 기타 등등등 자기 아들한테 며칠 내내 이런 정신나간 톡을 보냈더라고요 오지게 보냈어요 모르긴 해도 저 몰래 통화 역시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평소 제 행실이 이상했는가 그지 같았는가 넙 제 목숨을 걸고 말았는데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늘에 맹세하는 거야 제 말이 만약 거짓말이면 저요 지금 죽어도 돼요 거의 그래요 집 회사만 다녔으며 술도 거의 안 마시고요 회식도 이번 회식도 연간 행사 수준의 말 그대로 집순입니다 아니 평소에 회식도 안 간다 이 말이죠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밖에 안 나가요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하면 놀죠 그리고 풍풍 살이 짰던 그 살들 이거요 최근 1년 반 정도 운동이랑 필라테스 열심히 다녀가지고 뺀 거고요 아니 애초에 찐 이유도 제가 아니라 따로 있습니다 원래 제가요 키 167에 몸무게가 52kg 정도였는데 좀 말랐죠 최근 3년 그러니까 살 빼기 전에 3년 동안 일과 스트레스 난임 시술 갑상선 호르몬 이상까지 생겨가지고 몸무게가 한 20kg 정도 확 풀었다가 아 이건 아니다 이건 미친 거다 싶어서 일단 시술부터 멈췄고요 그 이후 1년 반 동안 필라테스랑 공복 유산소 운동을 병행 정말 개우개우 다시 올린 몸무게까지 내려온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다고 그런데 뭐라고 바람 피우려고 그랬다고 진짜 미친 거야 이 한매 그리고 뭐 남자가 많다 회사 다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 정도 연차가 쌓이면 보통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무직 회사들 남직원 70% 여직원 30% 정도 비율 아닌가요? 다 그렇잖아 보통 어후 정말 진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사진도 그래요 연말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거의 2년 만에 가진 회식이며 또 이벤트까지 겸해가지고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따로 예쁜 장소를 대관해서 한거라 드레스 코드도 따로 정했고 다들 그렇게 멋을 내고 참여를 했어요 그렇게 술에 취하기 전에 단체로 먼저 사진을 찍고 다들 보니까 단톡에 공유를 하더라고 자기 아니라 남편들한테 그래서 저도 남편한테 바로 보냈어요 보통 회식이나 저녁 약속 가고 나면 그러면은 여보 나 이런데 왔어 하면서 소소하게 공유하고 그러잖아요 부부끼리 여하튼 그랬는데 제가 사진을 보낸 그 타이밍에 하필이면 남편은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답니다 아마 아내가 회식을 가니까 그리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장소도 근사하고 또 사람들도 근사하니까 정말 기분 좋게 야 엄마 우리 마누라 진짜 맛있다 이런 의미로 보여준건데 헐 그 뒤로 며칠 내내 남편한테 카톡을 보내고 너가 마누라 단속 잘해라 이러면서 사람을 들릴들 볶았네요 그리고 남편은 거기서 아예 대꾸를 안했고요 그런데 이게요 남편이 대꾸를 안하니까 결국엔 저한테 전화를 했고 내가 다 봤다 너 현실 조심해라 아니 이러리하고 그동안 그렇게 애를 안 낳은거냐 이 지랄을 해댔고요 처음엔 제가 당황해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두번째 전화부터는 녹음 싹 다 떠났습니다 몸 망가진 것 때문에 계속 우울했다가 요새 그나마 좀 나아지면서 숨을 좀 쉬는구나 했는데 몸도 마음도 거기다 나님도요 제가 원인이 아니라 바로 남편 탓입니다 남편이 원인이야 지 아들 그런데도 이러니까 한순간에 오만장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이참에 이혼을 해버릴까 싶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뭐 지금 아이도 없고 댓글 1번 지 아들 때문에 나님이라 늘 불안했던거고 그런 마음이 결국 이렇게 입 밖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혼하면 자기 아들 평생 새장간 못가고 혼자 살다 고독사 할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아니 더 잘 해줘도 모자랄 판에 역시 멍청함에 답이 없어 일본 속담인가 있죠 멍청한 건 죽어야 낫는다고 대댓글 안 그래도 나님 시술 때문에 있으니 몸도 마음도 고생이고 많이 힘들었는데 거기다가 그걸 뻔히 다 알면서 이탕 개소리를 했다고 이거는 멍청한 걸 넘어서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딸이여서도 저랬을까? 진짜 답이 없네 이혼해요 2번 맞아요 며느리가 아니라 자기 딸이었다면 단속이고 나발이고 남자 쪽 문제인 거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자음에 바로 이혼하라고 들들들 볶았을 겁니다 사람 잡았겠죠 그런데 며느리가 아니라 자기 아들한테 하자가 있으니까 저러는 거야 아니 생각이랑 양심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전보다 더 잘해줄 생각을 해야지 어디 미쳐가지고 시자질을 하는 거야 2번 녹음한 거 남편에게 들려주고 저거는 차단하세요 그냥 본인 행실이 더러우니까 그러는 겁니다 남녀가 같이 있으면 다 자기들처럼 하는 줄 아는 거죠 뭐 눈에 뭐만 보인다 뭐 그런 거 말이죠 대댓글 그래요 뭐 눈에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죠 혹시 과거에 시부모를 포함해서 시가 식구들 중에 누군가 바람을 피웠던 이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있을 거야 2번 자기들 행실이 더러우니 다 자기들처럼 보인다는 말 저 진짜 공감합니다 참고로 저는요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 즉 바람을 피우기 이전에 전 시모가 제 앞에서 그러더라구요 너 혹시 우리들 몰래 바람 난 거 아니냐 도대체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멋을 부리고 다니냐 결혼했으면 일하기 편하게 입고 다녀야지 어이구 등등등 사람을 앞에 두고 즉 면상을 보면서 진짜 별별 질환을 다 떨었는데 결국에 봐봐 제가 아니라 지아들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 정말 웃기는 건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미친 소리를 하던 시부 아 시아버지였네요 너! 혹시 우리들 몰래 바람 난 거 아니냐 어? 아니 도대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멋을 부리는 거야 결혼을 했으면 아 여자가 일하기 편하게 입고 다녀야지 어? 어디서 감히 이렇게 시부 본인이 젊었을 때 오지게 바람을 피우고 다녔었다고 하더라구요 3번 이거는 답이 없죠 살 빼고 이뻐지면 바람날까봐 걱정 반대로 살이 찌면 미련하고 빼기 싫다고 했을 거야 이러든 저러든 개소리밖에 못하는 인간들 어디가도 꼭 있죠 대댓글 나이 처먹고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는 것들 꼭 보면 이런 것들이 어른 대접을 바란다니까 진짜 존경스러운 어른들은 이런 짓 절대로 안해요 할 필요가 없거든 4번 송전회 할 때도 드레스코드 맞추고 근사한 곳 대관하고 회식하고 그러는데 저 시모는 직장생활을 안해봤나봐 한번도 대댓글 맞아요 호텔 그랜드볼 룸 같은 큰 홀 빌려서 오늘은 꽁꽁이네 밤 이런거 코로나 전에 엄청 많이 하고 그랬잖아 여기에 어? 이런 장소에 누가 창바지나 출인이 입고 오겠냐 이 말이지 다들 멋있게 정장 입고 오는데 아이고 할미 어쩜 좋아 2번 애초에 직장을 다니는 시모라면 본인 일이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으니까 며느리한테 간섭할 생각도 못해요 전업주부에 자식들 다 키워 시집 장가 보내놓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며느리 잡을 국리만 하는 거야 참고로 이거 일반화가 아니고 제 주변 지인들과 제가 몸속 겪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꼭 봐야 해요 비아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며느리한테 시제질하는 시모 90% 이상이 전업이더라고 내가 봤을 땐 5번 아니 그 집 식구들은 남편 쪽 문제인 거 이미 알고 있나요? 시험관 하려면 호르몬 조사 맞아야 하는 쓴이는 여러모로 고생인데 남편 쪽 문제라는 걸 안다면 미안해야 할 상황이잖아 진짜 경우 없다 차단해요 뭐 하는 거야 내 댓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보니까 전에 어떤 시모는 병원에서 의사랑 싸우더라고요 응? 우리 아들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러면서 6번 물론 상스러운 소리를 하는 게 문제는 맞지만 여기서 대꾸를 안 하는 남편 놈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아니 자기 부모가 저런 헛소리를 하면 못하게 막아야지 미친 뭐 하는 거야 왜 가만히 있어? 되레 이거는 난임이 문제가 아니고 되레 피임을 해야겠는데요? 이거 애 낳으면 바로 지옥이야 7번 자기 아들 문제인 걸 부모가 모르나 보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나 당당할 수가 있나? 아니 쓴이 남편은 입도 고자래요? 왜 조용한 거야? 버려요 버려 그런 거랑 왜 사는 거야 대체 대답글 이혼 안 할 거면 평생 딩크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저러는데 아이라도 가져봐라 당장 퇴사하고 집에 있어라 이러면서 난리 치며 사람 죽이려 들 거라고 2번 모르는 게 아니고 아니까 더 저러는 겁니다 알았으면 당장 이혼하고 새장가 들려면 난리 찼겠죠? 그렇죠 8번 딱 봐도 주작이네 끌 끌 끌 대답글 며느리가 날씬하면 아들 몰래 바람 피울까 싶어 일부러 살찌게 하는 시부모들 진짜로 있어요 내가 봤어요 본인도 자기 아들이 못난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며느리가 몰래 도망갈까 봐 겁 오지게 내더라고 2번 살 빼고 날씬한 게 아니라 며느리가 졸업 주부면 집에서 퍼질러 논다 욕하고 또 시간제 알바라도 하면 바람나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노인네들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 뭐 지 아들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불안해가지고 개뻘 소리가 다 튀어나오는 거겠죠 앞으로도 쭉 녹음해 놓으세요 이혼할 거면 데뷔해야지 3번 며느리가 살을 찌면 너 그러다 우리 아들 바람나겠다 에이그 미련하긴 좀 빼라 반대로 며느리가 살을 빼면 너 지금 바람이라도 피우겠다는 거냐 이지럴 깔깔깔깔 어디 뭐 연구소가 있나봐요 아무튼 저 댓글로 나와 있는데 이 정도 성격이면 저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저러는 거지 만약에 누가 문제인지 모르면 즉 자기 아들이 문제인 걸 몰랐다면 이혼하라고 난리쳤겠죠 이 정도 성격이면 그죠 아니까 저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뭐 100%는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좋아 할머니들 힘 좀 내봐 빨리 나 좀 건물 좀 올리게 많이 좀 올리라고 아시겠죠 할머니들 힘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